5 6 ...이 만들어냈거든요. 그렇죠. 시동권 이 공간으로 들어가던 크로스 이러면서 은바페 선수는요 리그8에서만 19골째를 기록하게 되고요. 그렇죠. 지난 F에 코암한 두 경기 연속 골 기록하고 있는 힐리안 은바페 됩니다. 자, 리그8에서 20골에 가장 먼저 도달합니다. 네 네이마르 형이 또 기뻐합니다 킬리안 은바페 릴이 지금 좋죠 은바페 선수 거의 의형제 네이마르도 기뻐합니다 여기서 여기서 막아냅니다 박스 근처에서 리용이 아주 날카로운 패스웍을 보여줬죠 재빠르게 들어가는 킬리안 은바페 은바페가 밀고 들어옵니다 킬리안 은바페 스피드 은바페 크로스 연결 공받고 몰스키 반대편으로 맞고 슛 리바운드 킬리안 은바페 킬리안 은바페 19호 골입니다 박스 안에서 우당탕탕 여러 선수들이 부딪히는 상황이 나왔었는데 결국에 마무리는 킬리안 은바페입니다 신한형 거의 의형제 네이마르도 기뻐합니다 네이마르가 스쿼드에 복귀하자마자 또 은바페 선수가 선치골로 보답을 해주네요 크로스가 클리어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빠리 슈팅선치를 내줬고 골을 뽑아냅니다 첫번째 손으로 잘 막았지만 두번째 다리사이 오므리지 못했습니다 디마리아 빠졌어요 디마리아 마무리해야 돼요 골을 몰게 만들죠 오른발로 처리할 수 있도록 결국에는 보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거죠 첫걸이 진공 클리안 은바페 은바페 찍어차는 볼 머리잡지 않고 왼발 잡습니다 찍어차는 볼 헤딩 슛 서바페 바닐로 페레이라 바닐로 페레이라 수비수 3명의 다 만들어낸거에요 세트피스 왼쪽 깁수박에 은바페가 잡았어요 잡았습니다 어깨싸움 퉁 은바페 밀리저 파케타 파케타가 밀어내면서 가운드 했죠 에코온비 슛 여기서 이 골을 넣어줬어야 해요 에코온비 이 나바스 선수의 아주 슈퍼 세이브가 나오면서 결국에 이것이 변호사 볼이 지금 연결이 안되고 있거든요 자 단독이야 단독이 들어갔어요 킬리안 은바페 20분 골이 나옵니다 킬리안 은바페입니다 자 리그왕에서 20골에 가장 먼저 도달합니다 네이마르 형이 또 기뻐합니다 킬리안 은바페 시동골면 멈출 수 없는 은바페가 있습니다 은바페에게 이렇게 뒷공간을 많이 내어준다 이거는 골 넣으라는 거죠 마르셀로 선수 발빠른 선수 아니에요 언뜻긴 은바페를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완벽한 스프린트에 이은 아주 완벽한 마무리 로페즈 골키퍼 손쓰지 못합니다 지난 경기에 이어서 두 경기 스프리안 은바페 여러분은 이은바페